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제는 부득이한 일이 있어가지고 하루 쉬어야 했어요. 지금부터 다시 또 원래처럼 어지럽고 흥미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번째 사연 보죠. 제목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 남친이 글쎄 자기 회사 대표한테 축의금 200만원도 못 받아온거에요. 짜증나 미쳐버리겠구. 나 꼭 파혼할거에요. 어 그래 꼭 해라 미친. 원제 축하금 때문에 파혼위기에요. 사실 얼마전에도 글을 한번 올렸는데 그때 내용이 좀 부실해서 다시 올립니다. 보시고 조언좀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커플이고 이미 한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부부나 다름없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남친이 아니라 그냥 남편이라고 쓸게요. 얼마전에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구요. 회사 대표님이 진짜 대표는 아니고 직급이 대략 그정도 되는 분이에요. 대표님이 나 결혼한다고 따로 불러가지고 뭐 필요하냐고 물어보시더라구. 그러면서 아이고 너 이제 신혼이니까 가전가구가 필요하겠네. 이러면서 TV를 좀 언급했나보더라구요. TV를 사주겠다고. 그런데 여기서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 그래 그럼 뭐 내가 현금으로 챙겨줄게. 이런 말을 했대요. 그리고 여기서 기분이 좋아진 남편이 전화로 이 소식을 알렸는데 참고로 결혼하고 제가 돈관리를 할거거든요. 그러니까 알린거죠. 자기야 아무래도 우리 대표님이 돈을 챙겨주실 것 같아. 이래가지고 어? 돈? 얼마? 이렇게 물었더니 글쎄 그건 나도 잘 모르지. 뭐 TV 하나 사준다 했었고 TV가 한 200만원 하니까 뭐 그정도 주시진 않을까? 아무튼 그거 받으면 전부 다 자기한테 줄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마 남편 본인 빚진게 좀 있고 그게 너무 미안하니까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남편이 예전에 차석으로 합의금이 많이 깨졌어요. 그래서 빚이 지금 2000만원 있습니다. 여하튼 저에게 있어 이건 공짜로 돈이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서 우와 200씩이나 너무 좋다. 그거 받으면 우리 빚 갚는 데 쓰면 되겠다. 이러면서 기분 좋게 대화가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며칠 뒤 주말. 이날이 원래 쉬는 날인데 회사에서 부른거에요. 그렇게 남편은 출근을 하게 됐고 이때 그분이 남편을 또 따로 불러가지고 전에 말했던 그 돈을 줬답니다. 그러자 남편은 이번에도 기뻐가지고 또 바로 저한테 전화를 했고 자랑을 했어요. 자기야! 나 방금 대표님한테 돈 받았다. 와 진짜? 얼마냐? 어 몇십만원이야. 아 그래? 어 난 200주실 줄 알았는데 몇십만원이었어? 어 몇십만원 받았어. 아니 근데 저번에 자기가 나한테 그랬잖아. 그분이 200만원 준다고 해서 나는 당연히 200주실 줄 알았지. 어? 아잇! 내가 언제? 아니 정말 그랬어 내가? 어 자기가 그랬어. TV 사줄까 하다가 현금으로 줄거 같다고. 그래서 나는 200만원 주실 줄 알았지. 그래? 어이씨 나는 왜 기억이 안나지? 여하튼 아까 몇십만원 주셨어. 고생 많았다고 우리 신혼여행 갈 때 경비에 보태라고 주시더라고. 참 고맙지 뭐. 아 그래 내 기꾸냥이... 200은 왜 얘기해가지고... 하... 이랬는데 바로 여기서부터 남편이 갑자기 침묵을 해요. 말이 한마디도 없는거에요. 그리고 한 10초 지났나? 아니 근데 너 왜 자꾸 아까부터 200타령이야? 어? 뭔데 그거? 너 설마 지금 내가 대표님한테 다시 가가지고 돈 받아와라 이거야? 이래가지고 결국 싸움이 났는데요. 저는 분명 남편이 200주실 것 같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게 아쉬워서 정확히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려 한 거였어요. 그것뿐이죠. 만약에 남편이 200 이야기를 안하고 그냥 몇십만원 주셨다 이랬으면 저도 우와 정말 많이 주셨네. 자기가 일 잘해서 더 챙겨주셨나보다. 이렇게 말을 했을 거라고요 분명. 그리고 남편은 그냥 좋은 일이고 우리 결혼해 보태라고 돈을 따로 챙겨주신 것만 해도 고마워서 말이 안 나오는데 왜 자꾸 200을 들먹이냐. 그냥 좋게 감성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저랑 말이 안 맞으니까 싸우게 된 거예요. 나는 그저 확인하고 싶었던 마음. 또 애초에 지가 그런 말을 안 했으면 기대 자체를 안 했을 텐데 그런 아쉬운 마음 때문에 그런 건데 남편도 이것 때문에 마음이 단단히 상했죠. 그래도 나중에 집에 왔을 때 집에 왔을 때 전화로 싸운 게 서로 민망해가지고 웃으면서 잘 푸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의 입장 이야기를 하게 됐고 결국 더 악하게 싸운 거예요. 그렇게 서로의 언성이 서로 높아지던 중에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도! 어?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는 이거 받을 자격이 없는 것들이야! 이러면서 돈 봉투를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렸고 저는 그런 남편 모습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울면서 쓰레기통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뭐가 있는데? 이런 말을 하기에 이르렀죠. 그리고 남편 역시 제 말에 자존심이 많이 상했나봐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없다고? 어? 정말 없어?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돈도 우리 빚값 부르면 필요한 건데 네가 쓰레기통에 버렸잖아! 너야말로 돈의 소중함을 너무 모르는 거 아니야? 야! 결혼 깼래? 그냥 지금이라도 다 엎어 치울까? 이러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예전에 파혼을 한번 겪었던 커플이에요. 그때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그럼에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해보자 으쌰으쌰 하면서 어렵게 다시 여기까지 온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듣자마자 또 마음이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아무리 진심이 아니고 그냥 홧김에 한 거라 해도 납득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끝내? 깨자고? 만약 우리가 진짜 부부면 깨는 게 아니라 그냥 이혼하자고 했겠네? 그 돈 때문에? 이래가지고 엄청 싸웠고 지금은 대충 어색하지만 화해를 한 상태이긴 해요. 그래도 저는 지금 마음이 너무 혼란스럽고 점점 확신이 안됩니다. 200만원을 자꾸 들먹인 거 이게 옳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근데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 이런 반응 보이는 건 아니지 않나요? 아니 그걸 왜 쓰레기통에 던져? 그러면서 별것도 아닌 걸 그냥 감사하도 끝나면 되는 걸 계속 200만원 소리를 해가지고 싸움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제 마음이 진짜 안 좋고 아픈 건 바로 이거예요. 이 사람이 자꾸 나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가스라이팅이죠. 나는 왜 이렇게 못된 생각부터 하는 걸까? 이런 마음이 들게 한다는 거 이게 저를 너무 괴롭게 해요. 이런 남편이랑 안 싸우고 살기 위해선 저도 남편처럼 생각을 해야 한다 이건데 그럼에도 저는 듣자마자 바로 이런 생각부터 떠올랐거든요. 뭘 어찌 해야 될까요? 지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건데 오늘도 그래요. 화해하고 같이 TV를 보는데 옛날 무한도전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남편이 박명수를 가리키며 박명수씨 캐릭터가 그런 거잖아요. 돈 욕심 많고 사악한 그런 느낌 캐릭터가 그때 장난스럽게 뭐야 이거? 너랑 똑같네? 이러는데 마음이 너무 거지 같아요. 남편이 200만원 줄 것 같다 해가지고 기대 심리가 생긴 거고 또 그걸 전혀 기억을 못하길래 확인시켜 주려고 했던 건데 그러니까 그래 나도 뭐 당연히 200인 줄 알았는데 몇십만원밖에 안 주시더라고 근데 이게 어디야? 우리 그냥 좋게 생각하자 이렇게 나와줬으면 나도 그래 알겠어 하겠는데 아니 제가 그렇게 나쁜 거예요? 지가 그렇게 말을 한 거잖아요. 애초에 저런 말을 안 꺼냈으면 저도 그냥 감사하네 고맙네 이러고 넘어갔을 텐데 나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두 사람 가치관이 이렇게 다른데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사건으로 남편과 제가 너무 다르다는 걸 알게 되니까 제 마음도 심는 거 같아요. 물론 남편도 그럴 수 있겠죠. 결혼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마음이 다시 좋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결혼하신 분들 저희처럼 엄청나게 싸워가지고 정 떨어지면 어땠나요? 다시 좋아지던가요? 댓글 1번 야 이 미친 야 너 제목 똑바로 안 썰래? 이건 너 때문이잖아. 2번 추기금이 아니라 쓴 이의 그 거지같고 집요한 성격 때문인 거죠. 이거 너 안 고치고 결혼하면 파혼이 아니라 그땐 이혼이 되는 거고 오케이? 3번 니 남친은 200만원 받아온다는 소리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니가 얼마 정도일 것 같냐? 예상해봐라. 이러니까 그냥 본인의 예상치를 말한 거죠. TV 들먹이면서. 그래요. 돈 200만원은 아니라 실망하는 것까진 이해합니다. 나도 돈 좋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아쉬워해도 돼. 되겠지만 이거는 완전 무지성으로 계속 200, 200, 200, 200 어쩌라고. 이거 회사에서 나오는 보너스 아니에요. 착각하지마. 보너스면 그래. 액수 적은 것 같다. 따져라도 보겠지만 추기금이 적은 것 같으니까 따져보라고. 미친건가? 니가 그런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제발 파혼하세요. 결혼해도 어차피 너 같은 거 질려가지고 바로 이혼이야. 4번 네. 그냥 파혼하세요. 보고 있는 나도 이렇게 징글징글한데 너 같은 거랑 결혼하면 저 남자 스트레스로 병 걸릴 거고 결국 지가 죽든지 아니면 너를 죽이든지 둘 중 하나는 할 거라고요. 200만원 못 받아온 거 대역체 맞고 죽을 죄도 맞으니까 이거 절대 용서하지 말고 바로 파혼해라. 님도 어차피 이 말을 듣고 싶어가지고 계속 듣고 같은 걸 쓰는 거잖아요. 이 글을 한 두 번 올려놔봐요. 5번 뭡니까? 쓰니 혹시 그 회사 대표님한테 돈 맡겨놨어요? 빚쟁이야? 남친이 그 역수를 어떻게 정확히 아냐고. 궁해도 아닌데. 궁해도 몰라 이건. 아니 그리고 빚 있는 거 다 알고 결혼하는 거면서 기꾸냥이 200이야 어쩌고 저쩌고 이딴 소리야. 뭐 하자는 거야 지금. 그 저번에 쓴 글도 그렇고 이 쓴이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네 그냥 파혼하세요. 안 봐도 뻔해요. 지금 있다는 그 빚 이천으로 사람을 또 얼마나 쳐 덜덜덜 볶을 거냐고. 안 봐도 뻔하다. 6번 그래 아우 내 기꾸냥 200은 왜 얘기해가지고. 지금 이 말이 문제라는 거 정말 몰라서 이럽니까? 제대로 빠지 오지도 못할 거면서 왜 200 소리를 해가지고 내 마음 들뜨기하는 거야. 어? 이렇게 죄 없는 남편 탓하는 거고. 또 귀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기꾸냥 대해놓고 이거 사람 열받으려고 하는 말이잖아. 네가 시비 튼 거잖아. 7번 진짜 미친 거 아닌가. 나 한편은 그냥 TV 가격 근사체를 말한 것 뿐인데 지 혼자 뻥을 쳐맞고 이 난리요. 그냥 감사함 자체를 모르는 인간이구만. 8번 아니 도망가게 놨어요.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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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가 한 200하니까 그 정도 사주시려나? 아무튼 내가 그거 받으면 다 자기한테 줄게. 라고 했어요. 그래 근데 내 기꾸냥 이 맥은 왜 얘기해가지고. 시댕. 내가 네 남친이면 바로 파혼이야. 진심이다. 끌 끌 끌 끌. 9번 남자분 누구신진 모르겠지만 당신은 보살입니다. 일단 거지같은 거 데리고 살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형님. 10번 가치관 이지랄. 끌 끌 끌. 야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이 글 대표님한테 보여주고 싶다. 뭐라고 하는지. 끌 끌 끌 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요. 이 쓴이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말을 잘못 들었든 아니면 상대방이 말을 그렇게 했든 어쨌든 간에 나한테 200이라는 게 꽂혔어 머리에. 200을 기대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받아온 게 한 50이야. 그러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돈은 좋아하는 거니까. 근데 실망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티를 안 내야 사람 아닙니까. 빚진 돈 빌려준 돈 받아온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아니 그 이런 기분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왜 이거를 옛날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옛날에도 이런 것 때문에 기분 나빠할 수 있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저도 그랬을 겁니다. 오해를 했다면. 근데 이런 거를 겉으로 티를 낸다는 건 진짜 다른 세상이 온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